LG전자가 최근 미국 로봇 개발 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. LG전자가 해외 로봇 개발 업체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보사노바 로보틱스는 로봇과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매장 관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, 이 로봇들은 현재 월마트에 미국 내 50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LG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로봇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는 전략입니다.